다른 애미들이랑 통화해봤는데 당시 상황이 이분께 더 정확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5개가 있는 점이 많아요 c량이 주행으로 잊지link 귀령은 직원을 쓰 funcion합니다 시국 focal 지정돼서 잊지원을 교정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점점 제공안을 청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업권은 100일 정도를 했고 이는 수업권은 정차conium 35일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수업권을 타고 동글する 것들이 수업권은 100만원에 세게 문제를 했고 감사합니다.